자랑? 두발이예요? 연방으로 두방 따야지 뭐 아따 저 저 연한 부분 저기가 약점인거 같은데? 등딱지 어? 원샷인데? 뭐 헤드샷 맞춘거 한방 한방인데요? 자 한방이에요 어어어 에너지 부족! 에너지 부족! 에너지 부족! 어허 아 난 못올라가네 쟤네들이 나보다 점프력이 높네 쟤 뭐하냐 좋아요 오케이 야 야 야 야 야 좋아 쟤 에너지 에너지 야 나노총매질 왜 안주냐니 아 가까이 가야되는구나 오오 저 반짝거린다 반짝거린다 이거 없어진다 없어진다 어 그럼 쟤도 없어졌으려나 여기있더네 어 없어졌어 여기 너 오랫동안 놔두면 없어지네 근데 HMG가 있네 아이고 HMG가 있네 형 덤벼라메기 HMG의 위력을 보여주마 라노비전 이메일드 흰 룸 룸 룸 야 룸 룸 룸 아 덤벼 덤벼 아저언 아 HMG가 나왔어요 덤벼 덤벼나 외계인들아 HMG는 그냥 갈겨줄마 오케 덤벼나 외계인들 5 너 뒤에있지 그래서 너 뒤에있지 어 잠깐만 아니구나 자 빨리가서 총매지 먹어야죠 자 이것도 먹고 이 반대편에 있는 것도 먹고 총매지 야 총매지 어디갔어 자 시체도 아 안보여구나 자 어 저기 또 있네 야 거기 웨이러 미니트 너의 어 그 액기스를 해놔 액기스 액기스내놔 액기스 자 벽에 나노 좀매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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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그래 함 맞장 떠보자고 HMG가 있다고 47발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HMG가 있는건 변함이 없지 잠깐만 저기 위에도 뭔가 있는데 아 아 아이씨 아 헷갈리네 저 똥하나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HMG 하나 더 없나 지금 서른 47발밖에 안 남아서 하나가 더 있으면 새거로 바꿔갈텐데 어 어 총을 일단 잠깐만 야 HMG가 짱이군요 외계인들한테 더이상 좋은게 없습니다 이 중화기를 맨손으로 들고 쏜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뭔가 그 총알 HMG 들었을 때는 적이 있나 없나를 판별하기 위해선 나노비전을 쓰면 되겠네 자 이쪽으로 가래요 외계인들은 한계가 있나봐 계속 나오지 않나봐요 계속 나오면 예 총리제를 계속 얻어서 예 업그레이드를 빨리빨리 할 수 있겠죠 이거 필요없고 마사지 전쟁은 오전 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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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나노 리차지 저것도 빨리 이 사람은 그냥 죽였어 다 죽였어! 그냥 죽였어! 그냥 죽였어! 그냥 죽였어! 그냥 죽였어! 제사님을 도와주셨어! 그리고 그 성격적인 사람! 다 죽였어! 그런데 그 전혀 손죽한 사람! 야! 운 좋은 놈이네! 쟤는 살았나보네요 어어어! 오오오오!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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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창 좀 바꾸자 야 이거 너, 너 없어있어 봐라? 자 총 이걸 바꾸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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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소음기는 없자고 일단 소음기는 필요가 없어요 건충에 소음기 다는거는 괜찮은데 소음기에 파워만 줄어들고 어차피 싸울때 은신을 스트레스해서 싸우는것도 아니고 전술모드 권장이라는데 어 그래요? 자 뭐건 그렇고 지금 한번 보자 자 우회 관찰 야 관찰 관찰부터 자 클록킹 모드로 가구요 어? 알겠다 자 어 일단 자 세명 찾았는데요 아 아 원샷 원킬 아 나노비전 빨리 차라 에너지 아 아 근데 여기서 맞추면 저걸 못먹잖아 아 생각보니까 멀리서 이걸 맞춰버리면 저거 가까이서 저걸 먹어야되는데 그죠 가까이 가서 먹어야되는데 저거 없어져요 오랫대 오랫대 놔두면은 썩어서 썩어서 없어지는건지 저기 총리자가 없어지더라고 자 일단 하나 먹구요 자 저기 뭐고 죽인거 두개째 먹구요 자 자 자 저거 뭐고 뭐고 떨어지냐 자 자아 쟤네들 눈이 나쁜가봐 자아 오! HMZ 끝났어! 야 안 죽어요 자자자자자 HMZ가 끝났어 에너지 먹으러 가요 아니 에너지 총매지 자 총매지 하나씩 먹구요 에너지 좀 채우고 아 저 계속 떨어지네? 아 저 계속 떨어지는데? 저 계속 떨어지는데?